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7일 채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경찰까지 이태원 문제에 대한 발빠른 수습 이런 것을 지금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과 거기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오늘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제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요. 대국민 사과는 지난번에 조계사에서 이루어진 사과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공개적인 사과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수습. 그다음에 문책. 그다음에 경찰개혁 다집. 이런 거 다 방향 제대로 잡았다. 저도 경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걸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수사의 일각만 드러났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이대로 이 경찰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짓게 한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다 끝나면 결과가 다 나오면 아마 그런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와 함께 대대적인 경찰개혁 이런 걸 주문한 방향. 이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뿐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예결위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 수사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재수사 내지는 보완수사를 하고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대형 참사 사건 수사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특검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재수사, 보완수사 이런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검수한 법법에 따라서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게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 수사한 걸 가지고 다시 들여다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걸로 보고 그래도 미흡하다. 그러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는 대형 참사 수사에 대한 본인의 경험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측면도 있지만 특검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적어도 최소 2, 30일, 한 달 정도는 특검을 구성한다, 준비한다, 이런 것 때문에 허비를 한다.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하고 판단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른 수사, 그다음에 검찰이 보완수사, 미흡하면 특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맥락이 갔다. 그래서 여권은 이 대원사고 수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죠. 조금 전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한 거죠. 여기에다가 경찰 4명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좀 사실상 조율을 한 것 아니냐. 이례적인 신속성 이런 걸 띄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을 좀 빨리 가져가자. 수사를 포함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빠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맥락의 전체적인 흐름은 법률적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법률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경찰 수사 결과 또는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다 나온다고 해도 법률적 책임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 책임을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법률적 책임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 특수본 맞습니다. 이 말과 진전 행동이. 그런데 정치적 책임은 어떠냐. 그런데 야당은 지금 정치적 책임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법률적 책임 플러스 정치적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 책임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문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수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와 무관한 정치적 책임도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연락을 좀 늦게 받았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책임이 있지만 그걸 과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부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사실은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111종합사황실장 정도한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리되고. 그러면 정치적 책임은 제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충분히 져야 된다. 뿐만 아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은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져야 되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에 달려있죠. 정치적 책임을 여기까지 지울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점. 정치적 책임은 제가 수사 결과와 무관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치적 책임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물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물을 것이냐. 이거는 정무적 판단 결과거든요. 저는 지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미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이거 뭐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야? 내지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임기류가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유임해서 과연 이 정국을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이태원 정국인데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 사태가 난 직후에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엄청난 비난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발빠르게 수습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인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책임 문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용산구청장은 법률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지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초반부터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점, 이 점도 또 하나의 문책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수사 결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본인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문책을 해야 된다. 이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 사람들의 책임론을 수사 결과로서 지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등이 발빠르게 이 사건에 대한 수습을 하고 수사를 하고 저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문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수사와 별개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여권의 발빠른 수습,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정치적 문책 부분은 지금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걸 질질 끌다가 나중에 더 큰 일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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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